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로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것은 포켓몬 패러다임 트릭 패러다임 트릭 한박수입니다 프로모카드 드렸구요 한번 오픈 바로 잔말 말없이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0팩이 들었는데 프로모팩 때문에 31박수도 바로 쏟겠습니다 일단은 프로모팩 프로모팩이 있습니다 한번 프로모팩을 오픈해 볼까요 여기에 뭐 다수종이 있다는데 저는 부위만 나와도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야 이런 카메라 구도 오 세이미가 나왔다 세이미 세이미가 나왔네요 아 무기압이 있다는데 세이미도 괜찮다고 봅니다 첫번째 팩 더 오픈해 볼게요 민간요법으로 굵은게 나온다는데 근데 제가 몸만고에서 이런거 많이 까봤는데 확실히 얘가 공임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어 레어가 나왔다고? 보통 이러면 레어 나오고 보면은 뒤에 좋은게 나오거든요 와 저거는 더 굵은데 두번째 팩 오픈 아 왜 라이처가 뜨지 아 라이처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있네요 저는 뭐 딸 유튜버를 전해 카드소개 그런건 아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3만 어 뜬거 같은데 좋다 루기야 떠 볼래요 루기야 떠 볼래요 루기야 떠 볼래요 일러스트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와 짠 따라딴 짠 따라딴 뭐 안에는 창고 이렇게 되있구요 루기야 브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중보만 안 나오면 돼 맨 끝에 있는 루고 한번 뜯어볼게요 근데 이런거에 얘네는 뭐 K카드 그런거 없나 갱돌아 아웃 얘도 맨 끝에 있는건데 또 떴다 또 떴습니다 여러분 아까 검은색 프리덤이 보였습니다 저는 영상에는 안보였을 수 있다만 안농특일 안농특일이 떴어요 여러분 와 미쳤다 안농특일 안농특일 재수는 뻔한 두번째 특일입니다 우와 한칼 아니 한칼이었습니다 안농특일 안농의 문자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적혀있죠 너도 슬리브 행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기다려 볼게요 우와 진짜 어떻게 안농특일 될 수가 있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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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제 그 문방고색 가는거는 물개월탈레어나는데 아이고 안농특일은 소중하게 다뤄야돼 와 미쳤지만 그래도 연속을 까보셨습니다 이런거에도 뭐 보이면 거다이메스 이런게 있을거 아니니까 전 또 레지드래곤 매우 좋아 저는 이번에 또 목표는 루기아 브이스타 나오면 좋고요 오 피카츄 귀여워 어쨌든 루기아 나오면 좋고요 그리고 그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레지드래곤 저 레지드래곤 매우 좋아하거든요 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안농이 저런건 수만히 떠야되는데 오 아리아도스 아 또 중복이야 카드 1번도 막 중복 이런게 나오나보네요 아 근데 이게 확실히 봉인률이 좀 그렇긴 하다 그래도 저 어떻게든가 만족해야되지 않을까 좋죠 여러분 좋죠 여러분 지금 거의 한 반정도는 깐거 같은데 근데 원래 이러면 까면 광고카드가 나오는데 인터넷에 산거는 광고카드가 오 안나오나봐요 아 날쌩만 보고 날쌩만 V인줄 알았네 네 어 뭐지 검색 프리즘 내가 잘못봤나 아 잘못봤네 젠장 라이츠 라이츠 코발론 러시오 있는거잖아 젠장 너무 얇은데 이거 아니 왜냐면 이게 가끔씩 깔때 어 검색 프리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검색 프리즘이 보였다고 해요 여러분 레지 엘에키 더블 레어 자 근데 요즘 확실히 V가 특유급을 잘 나오긴 해 일러스트 자 그리고 이거 안에는 이렇게 썼구요 자 다음은 어 어 아니네 아 근데 이미 저거 안농트리 나온건만에 번쩡 들어가지고 희상 이하 안 넣어도 됩니다 이런거에는 진짜 케이크가 없나보네 저 들리전에서 개대박아 봐가지고 어 또또나 아니네 못먹는거 확인할 때 이렇게 보는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 랄 랑쿨루스 어 시리카 아 힐러패스 모티보이네 어 어 야 잠깐만 야 이거는 그냥 무료카드하고 그런거 차이 아니네 막 그렇고 뭔가 저건 포움머카드 차이인거 같네 어 차라라라란 차라라란 차라라란 근데 이거까지 내가 지금 엄청 많이 깠는데 저렇게 밖에 안나왔다는게 좀 그런데 어 은번이다 제가 좋아하는 바켓몬드 제가 좋아하는 바켓몬드 어 이거 많이 두껍다 이거 이거 들어있다 아 망나뇨 어 잠깐만 야 이때까지 해서 다시 3개 이렇게 왜 이렇게만 많이 뜯었는데 3개 프론카드 포함은 4개인데 이건 좀 심한데 어 그래도 안종나완던게 만족해야되게 어 해야 되다만 어 보이스타다 이거 루기아 보이스타일수도 있어요 오아 루키아 보이스타 짠 루기아 보이스타네요 오 чи 도착구요 너무하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닦아서 한 번 정리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총정리를 해서 왔는데 일단은 정리를 한 안농 히스위반디 브리가론 끝이에요 뭔가 좀 많이 아쉽게 하다만 그래도 총정리를 해보자면 안농특일 브리가론 떠볼래요 히스위떠볼래요 안농트리플레요 세이미크로머카드 루기아 떠볼래요 내지 에릭기 떠볼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기아 브이스타까지 네 이런거 다 빼고 응 다 빼고 안동특일 오늘도 제 콜렉션 추가되었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알로어였고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그러면은 저는 이만여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